오늘 이 우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대를 빛내주신 출연자 전원이 나오셨습니다. 출연자 전원에게 우선 수고의 박수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입상자가 결정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요. 정말 아까 시작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정말로 노래들을 잘했다고 신사위원들이 써주셨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장례성 있는 분들이 많다고 입상자를 정리했네요. 먼저 인기사항 한 분 사나이의 배터리 불러주신 분 나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입상자 이쪽으로.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장례가 촉망되는 분이 많았습니다. 장례성 두 팀. 먼저 사랑님 불러주신 분은 황경씨라고 하세요. 사랑님. 잘 반갑습니다. 인기하셨습니다. 별을 열어드리고 또 규정품을 열어드리겠습니다. 장례성 두 번째 분입니다. 진짜 진짜 멋쟁이 김도현 외투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철환 교수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. 다음은 우수상. 네. 난랄랄블른신 나정남씨. 네. 나정난랄블른신 나정남씨. 네. 박철환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. 나오시죠. 조영수상. 조영수상. 나야. 나. 조영수. 조영수. 자. 우리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. 노트북학교에 초대하신 분들 다 1등입니다. 다시 한 번 말씀드릴 단어만은 오늘 비가 내려도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잇드지 않고 자리해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. 전국의 노래 잘하는 가족 여러분. 또 해외 우리동포 여러분들. 정말로 고맙습니다. 오늘 최고 수상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해남군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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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.